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요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만원 줄게 두배로 다오 자 D사에 암 주요 치료비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물론 기존의 암 주요 치료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요 완전 대박이에요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 정말 죄송하지만 암 주요 치료비가 두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1년동안 병원비 쓴만큼 급여든 비급여든 병원비 영수증을 모아서 천만원 이상이면 천만원 주고 이천만원 이상이면 이천만원 삼천이면 삼천 이게 구간별로 주는 암 주요 치료비 비례형이에요 실손보상 비례형 이상품이 천만원 병원비를 썼다고 하면 기존에는 천만원밖에 안줬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천만원 준다는 거죠 이천만원이면 사천만원 삼천만원이면 육천만원 이런식으로 암 주요 치료비가 묻고 더블로 가 두배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암 주요 치료비 6월달에 따끈따끈한 신상품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6월달이에요 db손보 할인창조 보험료가 매우 저렴해졌고요 또한 여러가지 특히 여기 보시면 355 보험 중에서 지금 10% 정도 더 저렴한 3652 보험이요 일단은 이번주까지 제가 보험망이 초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상품은 6월 7일까지만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에서 이 상품 내일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건강고지 할인형이 신상품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6월 보험료 할인창조에요 6월달 지금 출시가 되었는데요 건강채 종합보험 5588이에요 기존에는 우리가 하나손해보험이나 O1010 KB손해보험이나 최대 10년까지 할인형이 있잖아요 근데 db같은 경우는 10년형이 있지 않고 최대 8년까지요 근데 8년형이 10년형이랑 보험료가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8년형으로 가입하신 것도 매우 큰 장점이 있더라 솔직하게 5년만 지나면 거의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10년보다는 8년까지만 고지하고 이제는 보험료가 매우 저렴한 8년형으로 가입을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자 유병자 나에게 맞춘 간편보험이죠 그래서 3,3,5 보험료는 고지상은 3,3,5인데요 보험료는 3,5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지상은 내가 3년 이내 2번 수술만 모은데 보험료는 3,5,5처럼 매우 저렴한 경증우대 플랜이 지금 6월달에도 한시적으로 연장이 되고요 초경증 3,5에서 3,6,5 보험으로 전환되는 10% 할인형은 지금 6월 7일 금요일까지만 판매가 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자 제대로 각잡고 맞는 건강 고지 할인형이에요 6월 초에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지금 3년 할인이 5년 할인보다 더 저렴하다는 거죠 자 D사 같은 경우 보시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5만 3천원이에요 하지만 지금 삼성의 6만 7천원 KB의 5만 9천원보다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하게 제일 싸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제대로 각잡고 맞는 건강 고지 할인형이죠 그래서 계약 전환이 되고요 DB 손보 그래서 무사고 전환 할인이에요 삼성화제는 전환 할인이 없고요 지금 전환 조건도 DB 같은 경우는 N년 이내에 2번 수술만 없으면 전환이 가능하는데요 근데 이제 K사 같은 경우는 N년 이내 2번 수술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3대 질병 특히 암내조증 급성 진단 2번 수술이 없어야 계약 전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10살 어린이도 가입이 되고요 특히 DB 손보 10세부터는 청춘 어람으로 최저 가입 연령이에요 타사는 15세부터 가입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입 면제 조건도 달라요 DB 손보 같은 경우는 뇌혈관 허혈성 40세까지는 수술신은 41세까지는 뇌혈관 심장질환 진단받으면 납입 면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타사는 뇌졸증과 급성 심근 경생 진단 시에만 납입 면제가 가능하다는 거 자 유병자 간편 할인형 끝판왕이에요 경증우대 그래서 355 플레이너로 가입을 하시면요 일단은 태어난 지 3년 된 고객 수술한 지 4년 된 고객 기존에는 고지상인 335, 345로 가입을 했어도 보험료는 355 보험으로 매우 저렴하게 5월달부터 6월달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335 유병자도요 355 보험료로 고지는 3년 이내 2번 수술만 아니면 되고요 그런데 보험료는 355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355 가입을 하실 분들은 365 중간에 5년 이내 2번 수술이잖아요 그런데 365로 가입하시면 보험료가 355보다 10% 정도 더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23년 1월달에 325 가입하신 분 보험료가 18만 3천원이에요 그런데 1년 무사고 그래서 지금 24년 6월달이니까 보험료가 3만원 내려가고 일단은 1년 무사고 2번 수술만 안하면 3만원까지 할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325도 가입 고객이 1년 후에 전환하면 355 보험료가 된다는 거죠 미친 대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병자 간편 할인 끝판왕이죠 초경증 365 그래서 고지상은 355 우리가 355 유병자 보험이 가장 저렴하잖아요 이 상품으로 가입하실 분들은 365 DB에 365로 가입하시면 담는 것마다 10%씩 전기간 할인이 되기 때문에 통원비, 수술비, 진단비, 간병비, 1호종 이 모든 게 일단은 DB 손해보험으로 10%를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타사는 보험료가 비싸고 할인이 안 된다는 거 이 부분들 구체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특별할인 대상이에요 그래서 보장보험료의 10%까지 할인은 받을 수가 있고요 가입 조건은 우리가 355 지금 간편플랜에 가입한 피보험자 중에서 5년 이내에 1위부터 6년까지 질병상해로 인해서 입원 또는 수술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뭐 수술은 제한적이는 포함이 돼요 그거 외에는 전부 다 10% 할인된 365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구분 같은 경우는 6년에서 8년 고지사양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365 플랜으로 그래서 6년 이내에 입원 수술만 아니면 전부 다 가입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KB는 10년 이내 병력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렴한 플랜으로 가입이 안 되고요 그리고 5년부터 6년 병력 미고지 후 가입한 경우에는 계약 유지가 돼요 할인된 보험료만큼 추징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KB 같은 경우는 아예 직권해지로 고지 위반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355 가입자 중에서 초경증 365 앞에 3과 뒤에 5 6대 질환은 똑같아요 하지만 5년 이내 입원 수술 혹은 6년 이내 입원 수술 플랜으로 가입이 가능한 사람은 약 70% 이상 10% 저렴한 70% 이상의 365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고지사항은 5년 이내 입원 수술만 안 보면 돼요 근데 솔직히 고지 위반했다 할지라도요 일단은 5년 거까지만 건강보험공단에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1년 입원 수술한 거 보험회사가 찾아낼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가 355 보험으로 가입을 원하는데 365로 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 DB손해보험에 자체적으로 돌려서 경증 중증 이런 환자분들 보험 청구하시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거르기 때문에 365 가입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남편보다 간편 DB 간편은 4편 자 오늘의 주제는 암 주요 치료비에요 특히 암 치료비의 새 시대 개막 요즘에는 암 진단비 매우 비싸잖아요 내가 진단비를 5천만 원 1억 가입하는데 보험료가 10만 원은 훌쩍 넘을 겁니다 그런데 10만 원은 넘는데 요런 진단비로 나중에 병원비 약물치료나 방사선치료 혹은 여러가지 치료에 내 진단비로 써야 되는데요 요즘에는 암 주요 치료비라고 해서 상급종합병원 암 주요 치료비죠 기존에는 5,6암이에요 5,6암은 뭐냐면요 5년간 최대 6억까지 보장할 바수가 있다는 거죠 이 뜻은 뭐냐면 내가 암으로 인해서 수술이든 항암이든 방사선치료든 약물치료를 했어요 그럼 내가 최대 2천만 원까지 가입을 했다고 하면 2천만 원 곱하기 내가 병원을 5년 이내에 1년에 한 번씩 약물치료나 방사선치료나 암 수술했다 그럼 2천만 원씩 나오는데요 이 2천만 원을 5년간 하면 1억까지 보장을 바수가 있잖아요 이 1억과 더불어서 내가 병원비를 쓴 만큼 내가 병원비를 쓴 만큼 최대 1억까지 5년간 받을 수 있는 5억이죠 그래서 우리가 5년 동안 6억까지 받을 수 있는 5,6암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이게 오빠 암으로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디비손해보험이 국내 최초로 가입한도를 올렸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5년간 최대의 8.5억 그래서 8억 5천만 원까지 보장을 바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뜻은 뭐냐면 최대 1억은 똑같습니다 정액형 2천만 원을 5년간 1억은 똑같고요 또 하나는 1억이 아니고 1억 5천을 5년간이에요 그래서 최대 7억 5천이죠 7억 5천만 원 7억 5천만 원에다가 암 주요 치료비 정액형 그래서 2천만 원이 5년간 나오면 1억이기 때문에 8억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그래서 5년간 최대 8억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5,8암 보험이 출시가 되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보통 암 치료는요 상급종합병원에서 합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지금 암 환자분들 특히 암 수술 하신 분들 거의 종합병원 이상 아니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암 수술을 하지 누가 동네병원이나 아니면 내과에서 암 수술을 하겠어요 안 그래요? 단독이에요 암 환자 10명 중에 4명은 빅5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우리 대형 병원이죠 상급종합병원 삼성의료원 서울대병원 이런 데로 간 빅5로 환자 쏠림 현상이 심각하고 있다 자 일단 우리나라 암 환자 중에 10명 중 4명 중은요 소위 빅5라는 데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암 환자의 약 37%죠 빅5 대형 상급종합병원으로 지금 수술을 하고 있다 이 대형 상급병원은요 서울대병원, 신초세브라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입니다 그래서 빅5 외에 상급종합병원의 쏠림 현상도 보였다 최근 5년간 암 환자의 61.8%는 107만명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빅5 상급종합병원 이용률은요 암 환자의 몇 프로다? 지금 암 환자의 약 37%다 이렇게 설명을 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급종합병원 이용률은요 암 환자의 몇 프로다? 약 61.8%가 지금 우리 상급종합병원에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이에요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 5천만원 기존에 우리가 1억까지 가입하신 분들 정말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5천만원 더 넣어가지고 최대 8억 5천만원까지 아니면 기존에 없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아예 기존 거 해지하시고 최대 8억 5천만원까지 세팅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이런 보험으로 준비하시면 매우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DB 손해보험이 국내 최초로 8억 5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티약이 새로 나왔다는 겁니다 자 구간보장이 두 배로가 돼요 이 뜻은 뭐냐면 상급종합병원 암 주 치죠 그래서 암 주요치료비 5천만원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본인부담금 일단은 천만원 이상이면 천만원 나오는데요 2천이면 2천 3천이면 3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최대 5천까지 플러스 알파로 나오고요 거기다가 우리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혹은 기존의 병원이 기존에 있는 만큼 계속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저 보호망이 좀 있다가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제예요 연간 암 주요치료비 본인부담금 급여 비급여 합산 3천만원 비용 발생시 1번과 2번 합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바로 3천과 3천이면 묻고 더블로가 그래서 6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신규 가입자는 알뜰 암 주요치료비 DB 손해보험은 일단은 1억 5천만원을 5년간 줘요 타산은 1억을 5년간 주는데 뭐 삼성뿐만 아니죠 몇 군데가 다 거의 다 우리가 연간 1억을 5년간 물론 뭐 이렇게 더 많이 주는 데도 있어요 아니면 KB 손해보험은 10년간 주는 정액형도 있고요 하지만 일단은 암 주요치료비 실손보상형은 우리가 거의 다 1년간 5년까지 이 1억은 뭐냐면 내가 쓴 만큼 맥시멈 병원비 1년에 내가 암치료를 1년간 소식이 1억은 써도 그 다음에 1억까지는 못 쓰겠죠 어차피 뭐 나오면 좋은 거고요 하지만 DB 손해보험은 1억 5천을 5년간 최대 7억 5천만원까지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또 낮췄어요 보장한도는 올라갔고 보험료는 내려갔다 암 주요치료비 10억 보장플랜이에요 기존에 우리가 5,6암이죠 5년간 6억까지 나온 걸 보면 5년간 일단은 2억 5천만원 그래서 5천만원 더 플러스 알파로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표적항암 약물허가치료비 1억 그 다음에 방사선 약물치료비 2천만원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비 2천만원 양성자 방사선 2천만원 이렇게 나와도 매우 매우 좋다 자 DB 수수비가 워낙 좋은데 오늘의 주제는 알지만 DB 수수비보험 간단히 말씀드리고 암 주요치료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가이석에서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DB 손해보험의 수수비가 좋은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생보영수수비 손보영수비 그게 무슨 차이죠 생보영수수비라고 하면 매회지급이 돼요 손보영수비는 연간 1회 그리고 생보 우리가 생보수수비라고 하잖아요 재앙절개 치액 요시금이 보장이 되고 하지만 손보영은 치액 재앙절개 요시금이 보장이 안 돼요 선정성도 보장이 되지만 손보영은 안 되고 보험료가 생보영수수비는 매회가 되면서 좀 비싸요 손보영은 저렴한데요 우리가 DB 손해보험은 손보영인가요 생보영인가요 맞춰보세요 DB 손해보험이기 때문에 손해보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생명보험의 수수비를 탑재한 손해보험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재앙절개 요시금 치액 이 모두가 DB 손해보험에서 질병수수비와 종수수비에서 보장을 봐야 할 수가 있고요 또한 보험료는 손보영 수수비로 매우 저렴하게 장점만 쏙쏙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DB 손해보험이에요 하이브리드 종수수비죠 다빈도, 재앙절개 치액 요시금 물론 이 3개는 웬만한 보험회사의 종수수비에서 탑재가 되는데요 DB 손해보험은 종수수비도 될 뿐더러 질병수수비에서도 재앙절개 치액 요시금이 유일하게 보장을 봐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가입금액은 1종 30, 2종 300, 3종 300, 4종 1000만원, 5종 2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료는 한도가 2배 보험료인데요 일단은 보험료는 5종 기준으로 타사 대비 거의 10분의 1, 아니면 15분의 1 수준으로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도 매회 수수비 보장이 안 되는 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DB 손해보험이 질병수수비와 종수수비가 드디어 매회가 어린이보험이와 성인보험에서 탑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동일 질병, 1년 이내 재수술했을 때 타사는 안되지만 매회 보장이 가능하고 종수비와 질병수수비가 그리고 재앙절개 요시금 치액은 기본적으로 되고요 관열, 비관열 구분 없이 카테터 내시견 신의료수술 필요 없이 전부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타사는 면책 90일, 1년 미만 시에 수수했을 때 50%만 보장이 되지만 면책 감액기 없이 즉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애도 불구하고 타사 보험료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는 거 업계 유일하게 매회 지급, 질병수수비가 가능하고요 질병수수비가 역대급, 물론 생보는 동양 350, 라이나 350, DB생명 400, 통크게 보장이 되지만 손해보험에 질병수수비가 25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 회사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매우 큰 장점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일단 어떻게 되어 있다? 지금 질병수수비 250, 매회가 주는 건 30만원이고요 질병수수비 상급종합병원은 100만원, 그리고 질병수수비 12대 제외는 120만원까지 파워풀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매우 지급 질병수수비와 하이브리드, 되게 저렴하고 실속 있는 하이브리드 종수비가 모두가 탑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DB 같은 경우는 질수, 치액, 요실금, 체외충격파, 종수술 이 모두가 합산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타산의 질수에서 타 면책이에요 질병수수비에서 치액, 요실금, 재앙, 절개, 생명, 손해보험 보장이 되는 데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절대 질수는 없습니다 종수는 물론 타사도 생부약관, 치액, 요실금, 재앙, 절개, 체외충격파 되는 회사가 곳곳에 있는데요 1종, 2종 높은 한도로 가입이 되는 회사는 DB 손해보험 밖에 없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회와 하이브리드 종수비가 같이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다고 하면 보험료가 비싸잖아요 그런데 싸고 좋아요 보장이나 한도도 좋은데 보험료는 2만8천원 정말 미친 대박이죠 타산은 4만8천원, 4만원으로 DB에 비해서 약 68.6%가 보험료가 비싸다 요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선천, 질환, 보장, 큐코드죠 00서부터 99까지 이 모두가 DB에서는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타산은 안 돼요 0.8%의 가능성의 대가 물론 선천, 질환, 수수라는 경우 그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 0.8%가 나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넣으셔가지고 475만원 충분하게 보험료도 저렴하고 해당 담보 총 보험료를 아끼자 이렇게 가입하시면 매우 매우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네요 수두비는 하던대로 하시는 게 맞아요 DB 수두비보험 매우 좋죠 간병인 사효일당은 DB가 체증형으로 나왔고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도 DB 손해보험이 좋다 간병인 사효일당은 다음 시간에 저 보험룡이 타사와 비교해서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